HLB 상황을 보면 대세상승으로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특히 대세상승 또는 대세상승장일 때 의심과 잔머리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머리와 스킬을 이용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를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대세상승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상황을 좀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치고가지 못하고 이렇게 행보를 하죠. 이 원절에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매도를 하고 다시 좀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면 위로 올라서죠. 위로 올라서고 다시 이렇게 가면 어느 시점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단타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투자를 하기에는 계속 비싸게 사야 되죠.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세상승이죠. 지금 보면 계속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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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찌 보면 잔머리 또는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팔았더니 더 올라가서 더 비싸게 사게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심이 또 생길만 하죠. 여기서 빠졌잖아. 여기서 빠졌잖아. 여기서 또 빠질 거야. 그랬는데 올라가 버리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뭔가 나는 발빠르게 움직여 봐야지. 여기서 보니까 내려오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매도를 했다면 지금 이런 부분은 다 내가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온저리에서 매도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결국은 계속 묵직하게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제 대세 상승으로 치고 가게 되면은 계단식으로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런 의심과 이런 어찌 보면 잔머리 또는 잔재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잔재주보다는 이 대세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세 상승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HLB의 이런 둘러싼 환경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대세 상승에 한번 몸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 의심과 잔머리를 쓰다가 팔아버린 개인들이 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만 4천조 이렇게 매도가 나왔지만 개인들이 또 많이 매도를 했겠죠. 좀 저가의 매도를 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여기 가다가 또 내려오더니 왜 올라가냐 이거죠. 왜 올라가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배가 아플 겁니다. 배가 상당히 많이 아프겠죠. 상당히 배가 아프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시판 이런 익명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상당히 이렇고 저렇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남 잘되는 것 좀 실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그렇게 박혀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마음이죠.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고 보면 압니다. 결국은 돈을 벌어주는 것은 마음이죠.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도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결국은 이 마음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매도했다 그래서 그런 데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쓰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뭔가 정말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된다.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욕하고 저쩌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리네. 뭐 이러면서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게 좀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자꾸 하죠. 그러면 이런 화 같은 그런 부분 화 그리고 좋지 않은 기운들이 자꾸 이제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쓰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양자역학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죠. 그 마음이 이제 나를 감싸게 되면은 이 안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를 이제 감싸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좋은 장이라도 잘 안됩니다. 주식이 계속 욕심이 나서 따라 붙으면 내려오고 그래서 겁이 나서 팔면은 다시 올라가고 욕심나서 사면은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죠. 계속 이제 그런 남 잘되는 꼴을 나는 못 보겠고 거기에다 대고 확풀이를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은 이 좋은 장에서 그냥 기회를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좋은 장에서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마음은 결국은 본인에게 좋지 않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죠.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어떤 주식을 내가 사고 파는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이 답니다. 내가 사겠다 결정하면은 뭐 내 손가락이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역파도를 타게 되죠. 역파도를 타면은 계속 물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좋은 에너지를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내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이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평정심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욕심도 좀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그런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래 올라가면 남들 잘 되면 괜찮다 장이 좋으면 나도 돈을 먹을 수 있지 그래도 어떤 걸 사든 간에 장이 좋으면 남들 많이 먹겠지만 나는 조금 먹더라도 그래도 먹는 방향으로 될 수 있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좋겠죠. 장이 좋으면 이제 나는 못 사는데 다른 건 다 잘 가면 내 것만 못 가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좋지 않은 에너지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배하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평정심을 가질 수 없죠. 그럼 결국은 결정을 하는 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오르는 거 따라잡거나 화풀이 대상으로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손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주식을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런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화풀이 대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조심하는 게 좋고 좋은 마음이 실제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좋은 결정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 시간에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연에서 상승을 하고 HLB 전체적으로 둘러싼 환경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약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죠. 매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질투심이 폭발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매도했더니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에이 이러면서 HLB가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음 매매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해포미압입니다. 골프도 그렇죠. 골프 칠 때 버디를 할 수 있었는데 탁 넣었는데 찬데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안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찬데 또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서 결국은 보기를 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죠. 그러면 그 마음이 계속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몸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샷이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평정심을 잃게 되면서 슬라이드나 훅이 나오겠죠. 아니면 뒷당을 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은 좋은 에너지를 부르고 그럼 뭐가 좋냐. 그럼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